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뭐를 삭제했을까요? 네, 고 이성균 씨 추모 글입니다. 어제 자정쯤 SNS에 올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했는데요. 이 메시지입니다.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극적인 일인데 정치 쟁점화될 걸 우려해서 삭제했다 이런 해석 같네요. 네, 특히 무고한 희생이라는 부분을 짚어보면요. 이 대표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본인의 억울함과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추모 글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경찰도 따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야당 쪽에서 이번 사건으로 과잉 수사 이쪽과 연결을 많이 해서 또 비판하더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추모와 함께 후진적인 수사 관행,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통화해 본 민주당 관계자는요. 전 대통령까지 나서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번질까 봐 우려하더라고요. 경찰에 넘어간 마약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여론이 일거나 야권의 책임론이 튈 수도 있다고요. 아이고 뭐 이런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좀 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오늘 유인촌 장관도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경욱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지명자인데요. 빨리 돌아가시라 발언이 논란이 더군요. 네 과거의 어르신들에게 한 말인데요. 민지 명자 지난 10월 한 토크 콘서트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호론을 통해서 잘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대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빨리 빨리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도 독단적인 타협을 들지만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이뤄내야 된다. 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다 나온 말인데요. 노인비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 걸 봤는데 민지 명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민지 명자는 젊은 세대의 역할론을 강조하다 나온 실수라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어르신들이 돌아설까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어르신들을 누구보다 공경하며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잊혀질만 하면 노인비아 논란이 생기네요. 앞서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노인비아 발언이 나왔었죠.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손짓금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전이라도 아무나한테 때리겠습니다. 성진체력. 이번에도 대한노인의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1천만 노인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민지 명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요. 시작도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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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